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맛집 오현진 팀장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강의 제공해 드리고 있죠? 주식도 공부해야 수익 난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강의를 드릴 때마다 강조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강의를 보시면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연습. 연습하셔야 됩니다. 매매 연습을 실제로 해보셔야 내 것이 되지. 강의만 보고 아 그렇구나. 이해만 해서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 까먹어요. 한 달 지나면 다 날아갑니다. 해보셔야 돼요.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 자격증을 따는 공부를 해도 동영상 강의만 봐서 물론 동영상 강의만 보고 합격할 수도 있지만 보통 동영상 강의를 보시고 뭘 해요? 문제를 풀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실전 감각을 익히니까. 주식 강의도 다르지 않습니다. 강의를 보시고 반복해서 보시고 이해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이해한 다음에 적용을 해보셔야 되죠. 적용은 뭐예요? 매매죠. 매매를 실제로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모의투자로 연습을 해도 되냐라는 질문을 가끔 받는데 모의투자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실전 투자를 좀 더 권해드려요. 이게 모의투자를 계속 하시다 보면 이게 진짜 돈인지 아닌지 내 돈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그때는 실전으로 갔을 때도 감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진짜 돈으로 10만원 20만원으로도 매매할 수 있죠. 그렇죠? 연습하시기에는 충분합니다. 소액으로 하시면서 나중에 액수를 키워가시면 좋다. 이 말씀까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오늘은 거래량 돌파 매매법입니다. 새로운 강의고요. 오늘 한 강으로 완전히 다 끝날 거예요. 배워두시면 충분히 이용하고요. 원리까지 설명을 드릴 거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난 강의, 풀버전 강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채널로 놀러오세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채널을 통해서 저희 지난 강의들, 풀버전 강의들 풍부하게 많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무료로 올려드렸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5 주식 맛집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받고 누르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강의들 풍부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강의 100번 보고 1000번 보고 아무리 봐도 돈 들지 않습니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까 많이 보시고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거래량 돌파 매매법 들어갈게요. 거래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일단 거래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부터 볼까요? 주식 한 주의 매수와 주식 한 주의 매도가 겹치면 뭐가 발생하죠? 하나의 거래량이 발생합니다. 그 말은 뭐죠? 매수만 있다고 거래가 돼요? 아니죠. 매도만 있다고는? 아니죠. 매수와 매도가 합치가 돼야 거래가 되는 겁니다. 대량 매수와 대량 매도는 대량 거래량을 그래서 반드시 수반하게 돼 있어요. 그죠? 대량 매수와 대량 매도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대량 매수를 했다는 건 누군가는 대량 매도를 했다는 거죠. 대량 매도를 했다는 건 누군가는 대량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것은 대량 거래량을 반드시 수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속일 수 없는 게 거래량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세력의 유입과 유출도 거래량에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술적 분석에서 거래량은 거의 필수적으로 쓰이고 많은 보조지표들이 거래량을 포함해서 보조지표를 구성을 합니다. 물론 거래량이 포함되지 않은 보조지표도 있는데 거래량이 포함된 보조지표가 훨씬 많고 저도 역시 차트 분석을 할 때 거래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 그 중요한 거래량을 이용해서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이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매법입니다. 투자자마다 다양한 차트를 보는데 거래량이 빠진 차트를 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거래량은 기술적 분석에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될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거래량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한두 번 정도 설명은 드리긴 했는데요. 오늘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전 강의 못 보셨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오늘 강의로도 다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드릴게요.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일봉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보시는 건 일봉이니까 6거래일 동안의 봉입니다. 양봉 2개, 은봉 2개, 양봉 2개네요. 밑에 있는 투명한 네모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러면 지금 이 6개의 캔들 중에 가장 중요한 캔들은 뭘까?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1, 2, 3, 4, 5, 6, 6개 캔들이죠. 가장 중요한 캔들은 지금 맨 가에 있는데 가장 긴 빨간색 장때 양봉 캔들입니다. 왜 중요할까? 빨간색 장때 양봉이어서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밑에 거래량 때문에도 중요해요. 빨간색 장때 양봉에 뭐가 수반이 됐어요?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습니다. 대량 거래량이 수반된 봉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캔들은 저 빨간색 장때 양봉 캔들입니다. 밑에 대량 거래가 수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대량 거래가 수반되지 않았으면 중요성은 떨어져요. 거래는 뭘까요? 곧 시장의 관심입니다. 시장에 관심이 없으면 거래도 안 되겠죠. 그죠? 시장에 거래량 별로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꼭 종목이 안 좋아서 거래가 없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죠? 종목이 안 좋아도 거래는 많을 수 있으니까. 시장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종목은. 그래서 거래는 곧 시장이 관심입니다. 근데 시장이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건 뭐예요? 주가가 급락이나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주가의 변동성이 생기고 수익의 기회가 생기겠죠. 그래서 거래량은 중요합니다. 소외주는 대부분 거래가 적어요. 소외되어 있으니까 말 그대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용주는 풍부한 거래가 뒷받침돼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매수와 매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많아요? 시장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거래가 없던 종목이 거래가 발생하면 그때는 관심이 또 필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매일매일 꾸준하게 거래가 되잖아요. 특별하게 거래가 적거나 특별하게 거래가 많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거래량을 통해서 매매 타점을 잡기가 조금 어려운데 반대로 시장에서 매매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소외주 그 소외주에 갑자기 거래량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소외주에서 거래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그때부터 강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이용해서 매매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거래량을 이용한 매매법이에요. 사례를 한번 볼게요. 종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종목은 평소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평균 거래량이 5만 주에서 10만 주 사이에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현재 종가 기준으로 8만 5천 원권에서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고 평소에 시장이 별로 노관심인 종목이다. 거래량이 적으니까요. 거래는 시장이 관심인데 거래가 적다는 건 관심이 적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평균 거래량이 20만 주에서 50만 주로 점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등락도 커지고요. 밑에 보시는 거래량이 불쑥 올라왔죠. 거래량이 평소 거래량 대비 거의 한 7배에서 10배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갑자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종목의 시장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주가는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윗고리도 그리고 주가 변동성도 커지고 재미없는 종목에서 재미있는 종목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거래가 없는데 거래량이 갑자기 많이 터지기 시작하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반드시 주목하셔야 돼요. 거기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변동성과 기회가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거래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해서 매매를 할지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대량 거래량과 주가의 위치 분석을 한번 볼게요. 아까 사례에서 장대양봉의 대량 거래량이 실리면 엄청 중요하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봉은 장대양봉과 대량 거래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대량 거래가 일어났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았다는 건데 장대양봉이라는 건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샀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샀다는 거.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부터가 더 중요한 내용인데 아까 그 장대양봉 있잖아요. 이 장대양봉의 고가를 뚫어내면 그때부터 주가는 급등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오늘 이용한 매매가 오늘 말씀드릴 매매. 거래량 돌파 매법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장대양봉의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잖아요. 그런데 장대양봉의 대량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인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장대양봉보다 대부분 낮은 위치에서 차트가 형성돼 있으니까 이 종목 보유하고 있으면 거의 수익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100% 다 수익이냐. 종가에 산 사람은 수익이 아니겠죠. 그리고 지금 보이지 않는 차트에 장대양봉의 고가보다 더 높은 가격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매수했으면 손해이긴 할 거고. 어쨌든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익이긴 하나. 100% 모두 이익은 아닙니다. 물려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다는 건 뭐죠? 이 위치 어디에 산 사람도 손해보지 않고 모두 다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거고. 이 장대양봉에서는 매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장대양봉인 게 아니죠. 매도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매수하는 사람은 더 많았어. 그렇기 때문에 장대양봉이 나왔는데 그 장대양봉의 고점을 또 뚫어냈다는 것은 훨씬 더 강력한 매수의 개입이라는 겁니다. 훨씬 더 강력한 매수의 개입은 뭘 의미할까요?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걸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봉 위에 주가가 있으면 주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데 반대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봉 밑에 주가가 있으면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량 거래량 발생은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가격에 밑에 주가가 있으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고 했어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차트 분석, 거래량 이런 분석은 결국은 뭐다? 심리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기술적 분석은 심리를 빼면 시체예요. 기술적 분석은 반드시 심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봉을 위로 돌파한 다음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봉이 있으면 주가가 어디에 있을 때 매수하는 게 좋겠어요?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봉 위에 주가가 있을 때 매수하면 먹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걸 기억하시면 다음번에 거래량을 이용한 매매를 하실 때 충분히 다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래량을 이용한 매법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면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저의 풀 버전 강의 좀 긴 시간 동안 설명드린 강의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돼요.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채널입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저의 모든 강의 풀 버전 주식 강의 무료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보시고 마음껏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주식 맛집 프로그램 이름 문자 주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게 링크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채널 추가 가능하고요. 채널 추가를 해놓으시면 저의 강의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캔들이 있다면 그 캔들 위에서 매수를 해라. 그러면 먹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부터는 사례를 쭉쭉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종목 예시 종목이죠.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네요. 그러면 언제 관심을 가지라고요? 대량 거래가 발생한 봉을 뚫고 주가가 올라갈 때 관심을 가지자. 이 말이죠. 대량 거래량의 발생은 많은 이해관계이자 많은 시장의 관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돌파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익권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보시는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량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날 팔았을 거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날 샀을 거예요. 매수 단가는 다 다르겠지만 이 종목을 신규로 매수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럼 당분간은 주가의 움직임에 이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겠죠. 여기서 주가가 다음날 더 올라간다는 것은 이 봉에서 이날 매수했던 사람들은 매수 단가와 삼계없이 100% 다 수익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가 좋아진다고 그랬죠? 투자 심리가 좋아집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투자 심리가 좋을 때 매수를 해야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고점 돌파는 컴영 계속 밀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디를 깼죠? 대량 거래가 수반된 저가를 깼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되면 지금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량에 매수한 사람들은 매수 단가와 상관없이 모두 다 손실의 수익이에요. 손실입니다. 그죠? 손실을 본 사람들이 며칠 만에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투자 심리가 어떨까요? 안 좋겠죠. 그럼 저 위치에서는 매수를 해야 될까요? 매도를 해야 될까요?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는 위치니까. 실제로 보시면 이제 그 부분 주가를 깨고 살짝 반등하는 듯 했으나 주가가 거의 급락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3만 천 원에 손절할 수 있었는데 2만 2천 원까지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저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손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주의를 하시고요. 대량 거래량과 주가의 위치의 관계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최대 거래량 돌파 매매법인데 거래량이 이제 많이 발생한 거를 제가 그냥 최대 거래량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꼭 최대가 아니어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봉에 주가가 위에 있을 때 매수한다? 밑에 있을 때 매수한다? 위에 있을 때 매수를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보시는 것은 대량 거래가 수반된 장대 양봉은 조금 애매해요. 그죠? 왜냐하면 윗고리가 엄청 길잖아요. 윗고리가 길어요. 그럼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불안한 사람은 누굴까요? 저 윗고리에서 매수한 사람들. 왜? 윗고리에서 매수했으면 지금 다 손실이에요. 당연하죠? 지금 주가가 최고가가 지금 5020원이 찍혀있고 종가는 한 4580원 정도가 되는데요. 4800원이나 4900원 4950원에 매수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손실이에요. 불안해요. 특히나 개부로 떠서 고가에 샀는데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그 고점을 돌파해버리면 이 윗고리에 샀다는 사람들은 다 손실해서 다 수익으로 전환이 돼요. 그때부터는 투자심리가 완전히 개선이 됩니다. 자 그럼 그 고가를 다 뚫고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굉장히 강력한 호재의 출현 혹은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의 출현입니다. 저 윗고리에 산 사람들은 주가가 올라갈 때 본전에서 파는 사람이 많아요. 본전 매도 심리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올라갔다는 것은 그 본전 매도 심리를 이기고 들어온 굉장히 강력한 매수 주체의 출현입니다. 그때는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타점은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면 그 돌파봉의 저점을 손절가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매수하자마자 손절가가 설정이 딱 되는데요. 손절가는 돌파봉의 저가입니다. 지금 제가 밑에 선으로 그어놨어요. 돌파봉의 저가 지금 긴 선은 최대 거래량이 돌파된 캔들의 맨 고가 그 밑에 짧은 선은 돌파봉의 저가 돌파봉의 저가를 깨지 않으면 홀딩입니다. 매수한 다음에 어때요? 수익이 쫙 낮죠. 이때는 이제 매도 타점을 20일 이평선이 이탈될 때로 잡을 수도 있어요. 5일 이평선 이탈로 잡을 수도 있고 그건 조금 유도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제 채널 추가하시면 매도 타이밍 잡기라는 강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두 다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채널 추가 못 하신 분들은 꼭 하셔서 매도 타이밍 잡기 영상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20일 이평선 종가 이탈 기준으로 매도를 잡았는데 매도는 유도리 있게 잡을 수도 있다. 어쨌든 지금 매수한 다음에 수익이 꽤 크게 났죠. 30% 정도는 수익이 났습니다. 최대 거래량을 돌파한 봉이 나왔을 때는 투자 심리의 개선 그때부터는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상승 흐름에 편승해서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매도 타이밍은 20일 이평선 이탈로 볼 수도 있고 이게 또 거래량 추이를 보시면 급등 전까지는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급등한 다음에는 평균 거래량이 분명히 늘어났어요. 시장에 관심이 없던 종목이 시장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다음 사례를 볼까요? 보시면 자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저게 무슨 선일까? 무슨 선일까요? 저게 저게 무슨 선일지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게 거래량이 동반된 캔들 고가를 선으로 그은 겁니다. 근데 저 캔들이 그럼 중요한가요? 그렇죠? 지금 대량 거래량이 수반된 캔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캔들 은봉 저게 중요해요. 어? 저건 장대 양봉도 아니고 장대 은봉도 아닌데요?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중요해요. 왜? 거래량이 많이 실려 있으니까요. 보통 이런 캔들은 별로 없어요. 거래량이 수반되는데 지금 주가 등락이 별로 없잖아요. 이런 캔들은 흔치 않은데 어쨌든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캔들인 건 맞습니다. 그럼 주가가 하락하다가 뭔가 거래량이 빵 터졌는데 주가 움직임은 별로 없었네. 그래도 중요해요. 대량 거래가 수반됐기 때문에 자 캔들의 고가를 돌파하면 매수하면 됩니다. 왜? 대량 거래에서 매수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플러스로 전환되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개선된다? 투자 심리가 개선됩니다. 그때는 매수하시면 돼요. 이 매매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원리만 보고 하시면 충분히 매매하실 수 있는 거니까요. 실제로 해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 매매는 일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니까 일본 기준으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일본 기준이니까 단타는 아니죠. 수익 매매입니다. 매수한 다음에 몇 거래일 혹은 길면 진짜 한 달, 두 달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수익 매매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매매하실 수가 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매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점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수반된 봉을 고점 기준으로 돌파하면 그때 뭐 한다고요? 매수하면 됩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뭐예요? 관망이죠. 매수 아닙니다. 대량 거래량이 돌파된 봉을 고가를 뚫어야 돼요. 뚫어야 돼요. 다음 봉 볼까요? 뚫었습니다. 뚫었죠? 그럼 매수하시면 돼요. 심플하죠? 종가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되고 이건 매수와 동시에 손절가가 잡힙니다. 손절가는 뭐라고요? 돌파봉의 최저가 돌파봉의 최저가가 깨진다는 것은 새로운 매수 세력이 힘이 약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매수 세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돌파봉의 저가로 잡아도 손절폭은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몇십 원 정도 손절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그래서 손절도 웬만하면 부담이 크지 않게 잡혀질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돌파봉은 전 거래일봉보다는 거래량이 적지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거래량은 많네요. 돌파할 때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 좀 더 좋긴 한데 거래량이 좀 덜 실려도 매수 조건에 어긋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량 거래량이 동반된 캔들의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는 매수 타점이 됩니다. 매수한 다음에 성과를 볼까요? 손절가를 깨지 않고 꾸준하게 이평선을 타면서 정배열까지 만들어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매수가는 대략적으로 한 5,570원 정도 될 것 같고 현재까지 보유를 했다면 9,940원 수익률이 굉장히 크죠. 7,80% 수익이기 때문에 이평선 기준으로 매매를 했으면 매도되지 않고 지금도 보유할 수 있는 거죠. 현재 기준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됩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 돌파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래량이 돌파된 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종목이 거래량이 동반된 봉을 고점을 뚫어낼 때 그 때 매수하시면 또 수익을 볼 수 있다. 매도는 제 강의 또 매도 타이밍 잡기 강의를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강의 내용들 모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채널 통해서 많은 저희 강의들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 꼭 해놓으시면 모두 보실 수 있고요. 채널 추가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5 주식 맛집 보내주시면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문자로 답장 갑니다. 문자로 답장 받으시면 채널 추가해놓으실 수 있고요. 채널에서 많은 강의들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보기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보시고 연습하시면서 꼭 자기 걸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